그럼 나랑 월어쿠크라는? 너랑 만날 수 있어! 너랑 만날 수 있어! 야 이거 해볼만 하겠는데 오늘? 진짜 해볼만 하지 오늘!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? 뭐하는 거예요? 작년 우리 런닝맨 멤버들이 극 심하게 부진했던 것을 에이 죄송합니다 극 심하게 부진하지 않았어요 지난 일은 잊고 만회하고자 속성으로 축구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을 마련해 주십시오 자 오늘하고 상해 현지에서 여러가지 훈련을 통해서 총 4명의 출전선수를 뽑게 됩니다 죄송해요 4명이나 다시 한번 생각해 괜찮아요 우리가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 대한민국 선발전 그 다음에 상하이 선발전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 오늘 이긴 팀 주장한테 선수 선발권이 두 자리 주어지고 지금 바로 선수 선발 훈련을 시작합니다 팀복으로 갈아입고 바로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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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은ema 화이팅! 화이팅! 수과가 여기서 있어! 수과가 여기서 있어! 내가 또 자아처리가 하는 순간 가만히 안 있지. 내가 또 이렇게 싸우고 싸우고. 가만히 안 있지. 내가 또 이렇게 싸우고 싸우고. 그때 빠지지? 뜯기는 모양이야. 뜯기는 모양이야. 뜯기는 모양이야. 뜯기는 모양이야. 뜯기는 모양이야. 아니 뜯긴 하면 알아요. 아 좋고요? 네. 자 첫 번째 대결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훈련입니다. 네. 세계적인 선수들과 함께하는 4대4 족구 대결입니다. 4대4 대결 총 3세트. 각 세트당 11점입니다. 아 12점. 족구는 그냥 뭐. 지효 씨랑 설리 씨는 이런 거 해보셨어요 족구? 보긴 많이 봤어요. 어디서? 안 해봤으니까 우리가 해봐야죠. 보긴 많이 봤어요. 그래서 지효 씨하고 설리 씨는 장갑을 드릴 테니까. 아니 손으로. 볼키퍼 장갑을 드리는데 손을 잡을 수는 없어요. 아 손을 치는 거. 아 치는 거. 치는 거. 정말 좋은 거. 상호관에 인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아 아 아 아 아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franch. 파이팅 파이팅. 못 받아. 콕콕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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콕하고 있는 trep 는does preguntas? 촬영해야지 누구야? 어어 저기 zoom 한 번 더 실수하면 봐주는 거야. 또 받아야 해.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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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전투 준비됐어 나 전투 준비됐어 중요한 건 우리 지석이 들어오지도 않았어 지금 지석이 들어오지도 않았어 어 너 들어가 자 전투 들어왔어 다 올라가자 야야야 야야 야야 스쿠리 들어왔어 스쿠리 들어왔어 보여줘 보여줘 도대체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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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